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4월 19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 채널A 사건의 악연이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치검사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채널A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덮쳤다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를 당했죠. 그리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웅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명, 바로 조국 그리고 추미애 이 두 사람인데 이 모지리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성윤 고검장, 오늘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서울고검청사에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근 첫날에 고검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출근한 지 4일 만에 만난 것이죠. 그 이유는 이성윤 고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근, 재판 피고인으로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이렇게 짧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찾은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짧은 브리핑을 냈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참 처지가 뒤바뀌어서 만남이 이루어졌죠. 참 악연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정말 무리하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는데 그에 발맞춰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참 무리한 수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2020년 7월에는 대검찰청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결론을 냈었죠. 이동재 기자는 기소하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라고 의결을 했는데 이 공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가다가 형사 1부장이었던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하는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고 말았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니까 이런 탈이 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채널A 사건을 2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도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동재 기자는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계속 거부했죠. 수사팀에서 10번이나 무혐의 사건 종결하겠다 결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결제를 안 하고 서울고검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후임인 지금의 중앙지검장이 12번의 결제 끝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무혐의 사건 종결을 했는데 정말 이성윤 내 고검장 정말 무리하게 수사까지 했지만 본전도 못 찾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참 인생 세웅지마죠. 완전히 처지가 뒤바뀌어서 만났는데 이성윤 고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에 충성했던 정치검사 아닙니까? 지금 여러 재판에 연루되어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성윤 고검장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본전도 못 찾은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지금 독직폭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4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1년 1심 선고를 받았고 지금 2심에서도 똑같이 구형을 했고 지금 2심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 역시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진웅 검사입니다. 이 정진웅 검사 어떻게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추미애의 무리한 수사지휘권, 이성윤 지검장의 무리한 수사진행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한동 검사장을 그냥 덮쳐버렸죠. 그래서 독직폭행, 기소가 되고 실형까지 선고받는 이런 처지에 놓였는데 정말 본전도 못 찾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진웅 검사가 비판받았던 이유는 독직폭행이 일어난 직후에 이 사람의 행동 때문이었죠. 저 사진 보시면 유명하죠. 댕기열 검사로 이름이 알려진 이런 계기가 됐는데 사실 폭행을 당했던 한동 검사장은 당시에 그냥 바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책상에서 고소, 고발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아니 맞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덮친 사람, 폭행을 한 당사자가 저렇게 병원에 가서 들어누고 저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저게 비판을 많이 받았죠. 아니 일개 검사가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무슨 양아치들이 이게 자해 공갈하는 이런 수법도 아니고 저런 사진을 버젓이 공개한다. 참 보기에 안 좋죠. 그래서 저 사진 한 장 때문에 참 모양새가 구겨졌죠. 그래서 역시나 한동훈을 공격했다가 참 아주 본전도 못 찾고 실현까지 살 위험에 빠진 이런 정진웅 검사가 두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조국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을 빼놓을 수 없는데 먼저 조국 전 장관 살펴보면 조국과 한동훈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했을 때 저쪽 진영에서 아주 열광했습니다. 지금 한동훈의 신드롬에 이 버금가는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허우되 멀쩡하겠다. 뭐 늘 앞머리를 휘날리며 배낭을 메고 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에 멋있다. 이런 아주 찬양 일색이었는데 자 그런데 한꺼풀 벗겨보니 어땠나요? 이건 완전히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지 속빈 강정이었죠. 한꺼풀 벗겨보니까 이건 완전히 잡범 수준 아니었습니까? 일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의 그 본 모습에 사실 온 국민이 경악한 것 아닌가요?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조국 정경심 부부 허위 경력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류까지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한 서류가 동양대 표창창 뿐만 아니라 네 가지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서류는 지금 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겉모습은 참 지금의 한동훈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참 번지르르 보였는데 결국 위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보니 그 속은 참 잡범에 불과한 이런 수준이더라. 이런 조국이 지금 날이면 날마다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질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페이스북에 연일 글을 올렸습니다. 글 하나를 보시면 저렇게 비꼬고 있네요.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 장관이자 황태자다. 그러면서 1, 2, 3, 4, 5, 6 이런 글을 올렸는데 사실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신복죽 신복이다. 2번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어쨌든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출연이다. 이런 식의 비판인데 이 비판을 조국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점이 참 비웃음을 사는 것이죠. 아니 본인부터가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조국 사태가 아니었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인물이었죠. 본인이 왕 수석의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였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법무부 장관. 이 공통점을 빼고 나면 너무나 다르죠. 여기는 속빙 강정, 여기는 실력으로 무장한 실력파 엘리트의 등장이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아무리 글을 올려도 앞으로도 좀 본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역시나 추미애 전 장관을 빼놓을 수 없죠. 그동안 정말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 건졌죠. 지금 그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 전 장관을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추미애가 벌였던 수많은 무리수 중에 저는 가장 코미디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바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불도록 하는 이런 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지시였는데 완전히 인권침해적인 발상이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줄이를 틀어서라도 비밀번호를 받아내겠다. 이런 발상인데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지금도 한동훈을 공격하는 수많은 여권의 모지리들이 휴대폰 비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면 거기에 채널A 사건 증거가 쏟아지기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죠. 한마디로 위헌적 발상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헌법 17조, 18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통신 비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이런 위헌적 발상인데 이걸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을 제정하겠다고 추진했다가 그야말로 망신만 당했죠. 결국 철회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조국에 이어서 정말 추미애 전 장관까지 한동훈이라는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무리수에 무리수를 뒀지만 결국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오늘의 한동훈을 국민적 스타로 만든 이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참 고마운 존재들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인생 참 세웅지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